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시너렉스입니다. DFA-200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행 중인 드론을 DFA-2000으로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DFA-2000으로 드론의 실시간 위치, 고도와 경로 등을 확인하며, 드론의 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경로 혹은 고도를 이탈하게 되면 화면에는 빨간 점으로 나타나고, 경고음이 발생하여 비행 연습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입니다. 하방 구도 이탈, 하방 구도 이탈, 내측 구도 이탈, 내측 구도 이탈, 외축 이탈, 외축 이탈, 후방 이탈, 후방 이탈, 정상 구도, 정상 경로 또한, 디브리핑이 가능하여 언제든 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너렉스의 DFA-2000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